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2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1편에서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다뤘다고 하면은 2편에서는 좀 더 소재에 집중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 볼까 해요 제가 요즘에 바빠서 좀 전달을 많이 못 드렸지만 포스코케미칼에서 1조 ESS 에너지 저장장치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조 600억 정도 했었죠 뭐 그렇게 규모는 당연히 크지만 이런 4년간 하는 거니까 연간 2500억 정도 해서 엄청 크진 않습니다 다만 뭐 그날 그렇게 그 주가 움직임도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대단한 거죠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1000억 이상 납품한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야극재 완전히 여기에 잭팟 지금 뭐 14조 짜리 물론 기간은 뭐 길지만 14조 짜리 잭팟을 터뜨리고 1조 짜리를 또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한달 내에 지금 뭐 이렇게 큰 계약들을 연이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도 요즘에 완전히 제일 좋죠 다른 애들은 다 빠진 경우에도 그냥 꿋꿋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16만원대 17만원대까지 가까이 갈 정도로 주가가 거의 최고의 상황 인것 같습니다 당 당 기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가격이지만 어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은 어 사실 삼성하고 lg 이게 그 판매 공급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라고 돼 있었는데 저도 이게 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아 lg 하고 lg 가 제일 높겠죠 다만 거기다가 삼성도 그 조금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ESS 가 제일 잘하는 데가 사실 삼성 이에요 삼성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lg 가 그 다음 인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얘네 주요 고객사로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의 아 이 포스코의 단점이 이 거래처가 지금 lg 밖에 없다는 물론 gm oem 이라는 그런 좀 다른 부류의 거래선이 있긴 하지만 어 lg 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 있는데 삼성으로 나갔으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보면은 여기 뉴스에 나왔는데 과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뿐이었는데 gm 을 고객사로 모셨다 뭐 이거 gm은 빼자구요 어차피 lg 거래선인가 근데 규모는 적지만 삼성 sdi 납품하고 있으며 sk1에 납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ESS 업체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이거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lg 아니면 삼성이다 sk 쪽에는 아니다 이쪽에서 sk1에서는 ESS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sk하고 lg하고 워낙 또 관계가 또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lg하고는 포스코하고는 완전히 그냥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 gm 을 바탕으로 원자재 까지 또 어 패키지로 또 지금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공장까지도 같이 지분을 섞을 정도로 음 밀월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좀 sk 쪽하고는 좀 잘 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얘네들 sk 그 포스코는 또 일반 소재기업 처럼 이렇게 의뢰의 입장에서 옛날에 한번 lnf ir 담당자분께서 얘기했는데 아 포스코가 너무 이제 좀 거들먹거려서 어 뭐랄까요 그 lg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뉘앙스를 매기 해 주셨었는데 뉘앙스 입니다 어디까지나 어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확실히 포스코가 이렇게 좀 많이 기세가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스케온 이랑도 충분히 뭐 할 수는 있겠다 만 sss 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게요 왜냐면 또 sadi 쪽으로 공급을 했다 라고 하면 장극지 적으로 어 양극재 쪽으로도 충분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수가 될 수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언급을 한 거구요 어 이쪽 삼성 sdi 도 사실 지금 뭐 자회사로도 좀 갖고는 있지만 에코프로 bm 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워낙 그 이런 합작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랑은 사실 달라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m 이라는 51 대 49로 삼성이 지분을 갖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에코프로 bm 이 주도가 51 이니까 갖고 있겠지만 그런 이익의 뭐 절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벤더에 대한 니즈는 좀 덜 하긴 하지만 음 아무튼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서는 좀 더 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캐파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이 캐파가 안 되는 부분은 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땡겨졌거나 하는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 벤더를 또 확장할 수도 있다 뭐 견제 용어로도 아 가격 협상 영어로도 확장한 학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60 일대 51 대 49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권이 그러면은 어 에코프로 bm 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케미칼은 자본용하고 원자재 밸류 데이 체인의 강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 음극재 성장률이 좀 낮아 왔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2쿼터 실적을 가져왔는데 이때도 뭐 yy 67% 성장을 했었고 어 보통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 이런 정도 성장 하죠 근데 양극재는 거의 140% 생장을 했는데 음극재는 19% 정도 성장을 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매출 비중도 거의 양극재가 50% 이상씩 이제 돼 가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음극재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음 신장세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밸류에도 좀 저평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얘네들이 음극재 성장률이 낮아 왔단 말이에요 얘네모 100%씩 이렇게 양극재처럼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 업체 정도 수준 밖에 피아를 낮게 적용 받을 수 음극재 분야는 낮게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 참고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흑연의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거의 다 천연 흑연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조 흑연이 앞으로도 지금 더 이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충전 속도도 그렇고 이런 미래 기술이라고 좀 더 천연 흑연은 약간 옛날 기술이고 인조 흑연은 약간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하이니켈 같은 경우도 인조 흑연 같은 거랑 같이 음극재를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랑 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 흑연 비중이 낮은 게 문제였었는데 인조 흑연 기술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다 천연 흑연으로 옛날 기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약점이었습니다 사실 인조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게 약점이었었는데 인조 흑연 쪽을 국산화 했다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시진 않았겠지만 25일날 포스코 케미칼 공장을 방문하고 소부장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국산화 기술 개발과 함께 인조 흑연 응극재 생산 공장 신축에 2600원을 투자했고 지금 확보를 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조 흑연 응극재 성능 평가 및 수요 파트너로 참석을 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쪽에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응극재 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당장 가셔야 되긴 힘들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이 수익화로 연결된다고 하면 은 응극재 분야도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도 이것들이 좀 더 반영이 뉴스가 났으니까 좀 반영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코 케미칼의 응극재 분야도 막연히 양극재 응극재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밸류를 못 받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극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률이 천연흑연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를 많이 받지 못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마리들이 좀 풀려가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확인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에 좀 더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어 이쪽 포스코 케미칼의 김정환 국장님이 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lpp 배터리를 무시 못해 늦어도 따라가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당연히 업계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 전극 전체 양극재 회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은 김그룹장은 ncm이나 nca는 니켈 함량 올리는 게 제한적이다 90% 초중반이 한계다 그래서 고용용 용량 양극재 시장에서는 2025년 이후 ncm nca 등은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LLNO 리치 망가 쪽이 대안이 될 텐데 28년 전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때문에 LFP를 통해서 당연히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이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 미국 지금 중국이 10년 전부터 LFP를 상용화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도 LFP를 해야 된다 그래서 LMFP도 차세대 제품도 동시 개발해서 기술격체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국내 기술력으로는 셀메이커 원하는 수준에 맞추려면 2년 정도 필요하다 LFP는 ncm 공장과 다르다 안정화 작업에 1년 반 이상 투자해야 된다 일단 IRA까지 법원이 더해지면 미주 시장에서 LFP 분야 가격 경쟁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덤벼봤자 우리도 LFP로 해도 중국에서도 세금 많이 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LNF가 기술력이 에코프로비에 하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론을 제시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쌓아온 업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또 LNF가 제일 앞선 현국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7% NCME 양재 공장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 완료됐다는 얘기에요 컨펌 됐다는 얘기에요 이 소재 산업은 다 컨펌 안되면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NC97%까지 분명히 하이니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우반반 같은 경우도 SK쪽에 에코프로비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원래 사실 NCME 90%는 최초로 양산해서 납품을 시현했던 것은 LNF가 맞아요 기술개발은 비슷하게 했을지 몰라도 아무튼 또 97%도 이제 양산을 했고 이제 납품을 공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비에 뒤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구요 물론 이제 레시피라고 해서 어느 쪽에 입맛이 맞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갈릴 수 있지만 이 두 회사가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말 거기다 또 이 단결적 양극제도 지금 옛날에 분절 기술 같은 경우에 옛날에 LNF 같은 경우는 이런 LFP를 옛날에 또 많이 다뤄왔었기 때문에 분절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능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LNF가 좀 더 이런 단결적 양극제의 수준이 많이 하이니켈 90%까지도 올라온 곳으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하이니켈까지는 하고 있어요 80% 이상 씩은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말을 했지만 포스코케미칼은 약간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양분될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더 장기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은 충분히 괜찮아요 하이니켈 쪽은 어디인가요 이런 LNF 에코 프로그램 같이 완전히 90% 이상 애들이 지금 얘네들은 완전히 양산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GM에다가 2,3년 뒤에 양산한다고 공장을 지어서 하이니켈 쪽도 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80% 이상도 하이니켈로 보러오는 사람도 있지만 90%까지는 아직 못 왔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양분 된다고 했죠 위에 완전히 얘네 LN하고 에코 같이 90% 이상 95%까지도 이제 가니까 그쪽이 가져가고 밑에는 LFP가 가져가고 이 중간 시장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NCM하고 NCM 같은 경우는 중간 시장은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NCM 80%대 이런 정도 수준 갖고는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LNF 에코 프로그램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네들이 저희 위에 애들은 LFP 별로 사실 신경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제가 워낙 많이 그 NCM에 대해서 LFP하고 비교를 했지만 얘네들 80% 정도가 이 정도 중간 라인에 있는 애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얘네들도 LFP를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그 다른 그 앞에서 말씀 두 회사보다는 조금 더 간절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도 대비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80% 때는 애매하기 때문에 리치마가 쪽이나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 각자 그 기술 이 어 이런 포커싱 하는 그 그룹군들이 타겟 고객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양극재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이 90% 이상만 팔리고 LFP만 팔리고 완전히 그냥 반반씩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장기적인 고민을 얘기를 하신 거죠 어 나노신소재 요거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 여기 또 완전히 요즘 아 제가 그 누누히 말씀을 드렸죠 나노신소재 저도 근데 사실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쉽지만 나노신소재 같은 이 기술력 있는 회사는 어 어 완전히 뭐 계속 빛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공장 설립한다 LG엔솔 삼성 STI SK온이 지원 설립한다 어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이게 저희들이 다 엮여있어요 하니켈 양극재하고 실리콘 응극재의 채택사례가 증가하면서 전화 이동 효율성이 높은 CNT 첨가제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전제로 활용되기 위해서 CNT의 분산 능력이 핵심 이를 제어 가능한 동사의 수주 규모가 증가 중이다 800억 자금 모집 완료했다 그래서 뭐 일본도 현지 범위 설립 준비 중이고 판화선입도 완전 확보한 거고 미국도 LG엔솔 SK 공급 확대하는 거고 유럽도 뭐 폴란드에서 LG 공급하고 테슬라까지도 약간 타겟한다 이거 대단한 회사죠 기술력 하나로 그렇게 작은 회사가 완전히 창창하게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 엔애드의 기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도전제가 어떻게 보면은 리튬 이온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술이 아